오영주 하트시그널 시즈니 패션스타일과 매력적인 하트시그널 시즈니에 출연하고 있는 오영주의 패션스타일과 매력적인 모습을 모아봤다. 최근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즈니에서는 오영주의 나이와 직업이 공개된 바 있다. 오영주의 나이는 28살로 외국계 회사 마케터인 직장인이다. 1회 차 방송에서 그녀는 블랙스커트에 화이트 블라우스를 입고 다른 출연자를 처음으로 만났다. 깨끗하고 단아한 커리어오먼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준 것. 당시 이를 지켜본 윤종신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인상이에요. 도쿄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오영주는 일상에서도 스커트와 편한 자리에서는 핫팬츠를 종종 입어 커리어오먼다운 패션을 선보였다. 또한 청바지를 통해 열한자 다리 라인을 뽐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오영주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연아 지현아 고마워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 보내다움이라는 글과 함께 강남의 모런칭 파티에 참석한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서 오영주는 역시 블랙 스커트와 블랙 블라우스를 입었다. 스커트는 레더로 선택해 화려한 런칭 파티 분위기와 매치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 진행된 연남동 촬영에서는 청바지와 티 한 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모델 포스를 보여줘 SNS 팔로워드를 놀라게 했다. 또한 오영주는 필라테스 사진으로 자신의 운동 모습을 공유했다. 특히 분살없는 완벽한 라인과 동작을 보여줘 시선을 집중시켰다. 오영주의 일상 패션은 깔끔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라인을 보여주는 등 단정하면서 피드는 의상을 주로 입었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는 마성의 긍정 매력도 보여줘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한편, 하트 시그널 시즌 2 오영주는 외모, 공부, 춤, 요리 빠지는 것이 하나 없는 커리어머니라고 제작진이 소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여줄 매력의 기대가 더욱 모이고 있다. 감사합니다. 한편, 하트 시그널 시즌 2 오영주의 일상 패션